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잡은 신유빈 탁구선수 북한을 제압을 한 신유빈 탁구선수가 뒤집어진 태국길을 바로잡아 팬들이 또 한번 흐뭇하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북한 선수천 충격상황에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WTR 베이징 R 화교 소식통은 항조우 선수천에서 북한 남자 축구선수들 또한 여자 농구선수들 한국과 일본에게 패한 뒤 국가 보이성 요원으로 보이는 자들이 선수천에서 들어가라 들어가라 라고 하고 고함을 질렀으며 이에 중국 측 관계자들이 조용해라 여기서 떠들면 안 된다라고 제지를 해도 듣지를 않고 너희들 들어가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일본의 진 북한 축구선수들 또 한국에게 진 탁구선수들 한국에게 진 북한 농구선수들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죠 종종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뒤집힌 태극기 바로잡은 신유빈 팬들 또 한번 흐뭇 전지희 31살 미래의 셋 증권 전지희와 함께 2022 항조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정상에 오른 탁구신동 신유빈 19살 대한항공 신유빈이 경기 후 특별한 장면으로 또 한번 팬들이 흐뭇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전지희와 태극기를 들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 전 태극기가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신유빈 전지희 저는 2일 중국 항조우의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조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북한의 차수용 박수경 조와 맞붙어 게임 스코어 4대 1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흐뭇한 장면은 경기 후 세레모니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귀하한 전지희가 태극기를 뒷면이 앞으로 가게 집어든 탓에 좌우 문양이 반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태극기에 건건감리가 뒤집혀 있는 상황을 알아채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환호성과 취재 열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지희 뿐만 아니라 신유빈 역시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이를 모른 채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전지희와 신유빈은 함께 태극기를 자세히 들여다봤고 신유빈은 이상한 점을 단번에 알아채고 본인이 직접 태극기를 돌려 건건감리의 위치를 바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태극기를 든 채 환히 웃으며 손으로 부위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띠던갑인 두 사람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으로 또 한 번 흐뭇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전지희는 결승전이라 많이 떨렸는데 유빈이가 힘을 실어줘 잘 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아시안게임 결승에 처음 올라 신기했다라며 신기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었다 언니가 잘 이끌어져서 금메달을 따게 돼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유빈 전지희는 2002년 부산대회 이후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신유빈은 처음 태극마크를 단 2009년부터 띠던갑 전지희와 짝을 이루어 4년간 호흡을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2021 도와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대회 금메달을 거머쥐며 명실상부 최강 콤비로 거듭났습니다 전지희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단식 출전을 포기하는 대신 여자 복식과 단체전에 집중할 만큼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강한 우지를 보였고 이는 값진 성과로 연결됐습니다 이 소식은 지금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죠 19살 신유빈 선수가 두께를 박살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WTR 소식통이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송산 TV, 정송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항조우 북한 선수촌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 있는 R 소식통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나오긴 나왔었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농구 선수, 한국 여자농구팀과 북한 여자농구팀이 폐한 이후에 북조선 농구팀 감독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 기자회견장에서 버럭 소리를 지은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학으로 부르라 이런 것을 한국의 언론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정타는 뭐였나 바로 탁구 게임에서 한국에게 진 이 북한 선수팀 그런데 어제 나온 소식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진 북한 남자 선수팀 선수촌으로 입성을 경기가 끝난 이후에 선수촌으로 들어오는데 국가 보이성, 보이성 여원으로 보이는 자들 서너 명이 북한 선수들이 선수촌으로 들어오자 소리를 고래고래 질더랍니다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래서 당시에 북한 선수촌에 있던 중국의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서 놀아 나와서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사정을 캐묻는데도 계속해서 그 보이성으로 보이는 자들이 선수들을 계속 안으로 들여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수촌에 있는 북한 여성 농구팀 그 농구팀 숙소에 며칠째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무슨 사상추쟁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자아 비판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딱 멈췄을 때는 국가 보이성 여원이나 북한 체육 간부로 예측이 되는 자들의 소리가 고송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의 스포츠 관계자들도 무슨 큰일이 터진 거 분명하다라며 한국 팀에게 진 북조선 여성 농구팀 선수촌이 지금 난리가 났으며 또 일본에게 패한 북한 남자 축구팀도 지금 며칠 동안 아예 밖에도 안 나오고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것조차 모르겠다라는 게 베이징 R 화교 소식통의 전원입니다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면 어떤 철퇴가 내려질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번 항조 아시안 게임 지금 북한에서 평양에서 무슨 팩스 같은 충격적인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이 소식을 소상하게 전하겠습니다 한국 팀에게 패한 북한 선수들과 또 감독들, 기술진들 분명히 평양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의 WTR 베이징 화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끝! 뭐 다 예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